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짠지 주작인지 아니지 이미 그 모든 걸 다 초월해버린 즉 현실이 주작이고 주작이 현실인 그런 혼이 담긴 진상 답장료 아줌마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. 어질어질해요. 그럼 봅시다. 무편지본입니다. 제목 저희 남편이 횡령 때문에 지금 꽁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요. 아니 흉악범도 아닌 이 사람을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? 니들은 인권도 몰라? 원지 저희 남편이 꽁꽁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교도관의 보복성 행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. 저희 남편이 그래요. 회사 돈 횡령으로 현재 미결수 신분입니다. 현재 그 방에 10명 내외의 다른 동료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중인데요. 지금이 여름이잖아요. 되게 덥죠? 근데 뭐 더운 거 이런 거 다 참아내겠는데 그 교도관의 보복성 행정에 대해 너무 힘들다고 요즘 저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. 접견이나 편지는 꽤 자주 가능하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말이죠. 남편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난 직후 다른 방의 제소자와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. 뭐 원칙은 어느 방의 제소자는 다른 방의 제소자와 대화를 할 수 없긴 합니다. 그렇게 다른 방의 제소자와 대화를 하면 복도에 목소리가 울리게 되는데 바로 그걸 교도관이 직접 목격하고 듣고는 저희 남편에게 와서 왜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합니까? 대화를 한 상대가 누굽니까? 이러면서 저희 남편을 강하게 압박했어요. 물론 저희 남편은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항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교도관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. 문제는요. 30분 정도가 더 지난 후부터 보복성 행정이 시작된 거예요. 다른 제소자와 대화한 걸로 경고 절차를 못 밟으니까 진짜 다른 사소한 걸로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아가지고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. 증벌을 먹이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세 개가 쌓이면 삼진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증벌된대요. 그런 종이를 한 장 끊었다는 겁니다. 경고 스티커를. 그리고 문제의 교도관은 4일 후에 또 근무를 들어와가지고 한 장을 끊어가서 지금 상황이 그래요. 앞으로 스티커 한 장만 더 받으면 삼진아웃으로 증벌이 내려지게 생겼다고 합니다. 물론 저희 남편이 죄를 짓고 수감된 상태인 건 맞아요. 근데 뭐 흉악범도 아니고 또 횡령을 했다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초범이라서 미교수가 된 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. 그리고 그 교도관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. 명색이 국가지 공무원 아닙니까?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댓글 1번 역시 끼리끼리는 과학이니 다시금 한 번 더 깨닫고 갑니다. 고마워요. 네 됐으니?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사안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네요? 글쎄요. 절대 안 벗어났는데요. 무엇보다 이 글이 왜 빼되신 걸까요? 그건 바로 님 빼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공감을 한다는 겁니다. 봐봐. 비추가 한 개야. 니가 찍었지? 네 됐으니? 저희 남편요. 중소기업 경영인이었고 주주 가치도 적극적으로 중시했습니다. 저도 국가공무원 선관위 국가공무원으로 나라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요. 아 그래? 야 너 선관위 공무원이었냐? 몇 급이야? 어디 선관위에 근무하는데? 떳떳하면 공개 한 번 해봐. 요즘 선관위 말 많아가지고 투서 넣으면 너 바로 감사 시작되겠는데? 야 그나저나 요즘 공무원들 대단하네. 그래 이거 그대로 선관위 공무원 블라인드에 내가 한 번 올려줄까? 끌 끌 끌 끌 4번 뭐라고? 선관위 공무원의 남편이 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? 이게 나라냐? 2번 저희 남편이 교도관인데 이 글 보여줬더니 바로 이래서 이놈의 나라는 늘 문제라고 합니다. 죄를 지은 놈들은 반성이 없고 피해자는 다 무시 그렇게 가해자랑 범죄자 인권에만 얘기하고 달려드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팔을 치고 보면 보니까 다른 건 다 참을만 하지만 보복성 행정 조치만 힘들다 이거네요? 아니 저기요 감옥이 참을만 하면 되겠어요? 감옥이 뭔지 모르는 겁니까? 어? 힘들고 두 번 다신 오고 싶지 않아야 그게 맞는 건데 다 좋게 좋게 해주니까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냥 동네 동사무소에 민원 넣으러 온 줄 그렇게 안다더니 야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진짜였구나 헐 네 됐으니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공평하고 일관성이 없는 행정으로 재소자의 심리를 흔드니까 문제인 거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국달 할 거고 안 그런가요? 2번 미친 끌 끌 끌 제소자의 심리래 와 아니 그럼 회사의 심리는 왜 생각을 안 했답니까? 어? 진짜 상상도 못했던 답변에 빵 터지고 가네 고마워요 3번 저기요 아줌마 규칙을 어기면 처벌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죄가 가볍든 무겁든 일단 수감자 신분이면 수감 규칙을 지키는 거 역시 당연한 겁니다 본인 기분의 보복성 행정 같다는 거지 교도관에겐 누구든 간에 다 똑같은 수감자일 뿐인 거예요 개인 감정 없다고 아니 애초에 그럴 시간도 없어요 네 됐으니 아닙니다 스티커 두 장 모두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던 거라서 이건 분명 감정적인 행정이 맞다고 했어요 2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됐으니 그러면 그 앞에 원래 넘어간 건 뭔가요? 직무유기 아닌가요? 아 그러면 그 전에 끝까지 그냥 넘어간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벌을 더 세게 달라고 민원을 넣겠다 이겁니까? 어? 아이고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그랬나요? 오해했잖아 아줌마 쓰니 남편 이름이랑 꽁꽁 어디 수감되어 있는지 말해봐요 전에 봐준 거 왜 봐줬냐? 제대로 처벌하고 넘어가라 어? 내가 제대로 민원 한번 넣어줄게 어? 어서 말해봐 얼른 4번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으면 죄를 뉘우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글을 쓴다고 사람들이 아 그러셨군요 국가가 잘못을 했네요 이럴 줄 알아? 끌 끌 끌 아니 본인이 아쉬워서 사람들 여론몰이 하려고 쓰는 걸 아니냐고 그런데 목적이 맞지도 않고 또 댓글들이랑 하나하나 다 싸우고 자빠졌네 아니 지들이 무슨 정의의 투사라서 모든 사람과 싸우는 건가?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? 끌 끌 끌 끌 그렇게 싸우면 여기 그래 사람들이 동조할 줄 알았어요? 아니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좁아 역시 부창부수네 안 걸릴 줄 알았겠지 흥냥할 때는 네 됐으니 그러는 님은 그렇게 떳떳한가요?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범죄인데 독과자 봉지 비닐류에 잘 버려요? 혹시 자전거 타면 차도 맨 가장자리로 타야 하는 건데 혹시 인도에서 타고 그러진 않나요? 2번 있으니 일하는 것도 딱 이 모양 이 꼴일 듯 아예 그냥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어 3번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다들 떳떳하게 분리수거 잘하고요 자전거도 인도에서 안 타요 무엇보다 회사 돈 횡령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지멋대로 떠들다가 처벌받았다면 그지같이 징징대는 남편도 없다고 너만 있어 그런 남편 5번 말이 좋아 행령이지 그냥 도둑이죠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흉악범이지 뭐야 금액이 뭐 100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뭐 쳐 잘났다고 여기에 글까지 써 올리는 거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제발 되댔으니 아니 저희 남편은 흉악범 도둑놈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경영인이었다고요 2번 내가 경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중소기업 돈을 빼돌렸나 본데 야 그래요 벼룩에 간을 빼먹으니까 그 맛이 좋던가요 끌 끌 끌 달다냐 5번 저희 남편은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구하였습니다 이야 이거 누가 보면 독립투사인 줄 알겠네 끌 끌 끌 아니 그리고 적은 금액이면 뭐 횡령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거는 뭐 부부가 둘 다 마인드가 썩어 빠졌어 어 잘 어울린다 그래 6번 님 남편은 죄수고 죄수가 교도소 안에서도 대를 또 지어가지고 교도관이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라고요 되댔으니 아니 죄수도 죄수 나름이죠 제가 본문에 썼잖아요 저희 남편은 휴가범도 아니고 또 초범에다가 횡령 액수도 크지도 않고 그 교도관에게 찍히기 전에는 지적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모범수라고 7번 아니 이거는 감정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 처리한 거 아닌가요 뭐 제가 교도소 생활을 잘 모르지만 네 남편이 규칙을 어긴 거 맞잖아요 되댔으니 아니 근데요 증벌을 바로 안 가고 스티크만 찍을 정도면 진짜 진짜 사소한 거라고요 만약 삼진아웃 해가지고 증벌 받으면 나 고소할 계획이에요 2번 네 응원합니다 그 교도관 꼭 고소하세요 네 됐으니 고소는 형사상의 권리인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 몰라요 행사한다고 찍는 것도 위법 아닌가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권리를 행사한다고 찍는 것도 위법 아닌가 이 뭔 소리야 3번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교도소 규칙은 전혀 안 중요했나 봅니다 회사 규칙도 말이죠 8번 야 니가 아버지 어디 가셨냐 감방에 있는데요 이러면 졸라 웃길 때 아니 도대체 뭐 얼마를 헤쳐먹었길래 처음인데 구속까지 당하냐 9번 와 씨 보는 내가 다 부끄럽다 덜덜덜덜덜 네 됐으니 아니 구속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요 2번 거는 의도치 않게 구속이 된 거라고요 2번 어 뭐 의도치 않게 그럼 뭐 가만히 누워있는데 돈이 저절로 날아와가지고 호주머니에 꽂혔나 어 10번 회사 돈 횡령에 규칙도 어기고 복도에 울릴 정도로 떠들고 누구냐고 묻는데도 대답도 안하고 아니 교도소가 무슨 학교 MT인 줄 아나 11번 아 조 땡땡 마누라가 바로 이런 마인드구나 소름돋는다 정말 뭐 이거는 그래요 뭐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요 어 잘되겠네 꼭 고소를 했으면 좋겠네 후기도 올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